안녕하세요. 해내체 여러분. 김현중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편의점 음식 조합해서 해먹기. 요즘 편의점 먹방이 유행이라고 해요. 평소에 저는 편의점에 가면 컵라면, 삶은 계란 그 정도만 먹는데 편의점 음식은 요즘에는 엄청 저렴하고 잘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편의점 음식으로 오늘은 편의점 쇼핑을 한번 해볼 텐데요. 편의점 가서 이 음식 조합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김현중이 편의점 갔을 땐 어떻게 먹을까? 새로운 음식도 더 내요. 이름 더 지어볼게요. 이름 다 해줘야죠. 장명왕의 달인 아니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가시죠. 이런 것도 먹어봤어요.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, 이거. 다 담을게요. 네, 뭐. 해봤습니다. 아, 냉동. 와, 냉동. 와, 진짜 맛있다. 아, 요즘은. 요즘은 이게 유행이네요. 얇은 티. 이게, 이게 요즘 유행이래요. 원래 이 두 개가 양배산맥이면 이게 얇은 티가 유행이라면. 아, 이 소주 있어야 돼. 이게 있어야 돼, 이게. 아니다. 아, 이렇게 다 있네. 참치말로. 참치말로. 휘파도 중요해. 휘파로. 휘파로. 떡갈리. 아, 혼대에서 뭐지. 비싼 건 아니지만. 비싸게 나왔나요? 물. 아, 이 치즈를 또 넣어줘야지. 꼬마, 꼬마 김치. 단무지 하나는 정도 있어야 돼. 오, 호흡기도 만들었어. 치즈에. 그 다음은. 굴라. 아, 이 치즈에. 굴, 치즈에. 치즈 스틱에. 아, 이게 뭐야. 오, 와, 미쳤어. 아, 이거 최고인 거 아니죠? 족발, 족발 족발. 족발은 편의점 족발을 주는 거예요. 어. 산가요? 오오오오. 아, 이거 족발이면 또 참치가 있어야 돼. 족발에는 또 이런 게 있어야 돼. 많은 문제가 있어야 돼. 우와, 이런 것도 있어. 이거 훔쳐봐. 참치. 참치를 이렇게 먹지 못하니까. 야채 참치를. 한 번도 떡발비로 발랐어요. 한 번도 반대로. 아주 생각한 게 있네요. 삼계탕이 있어. 삼계탕이 있어? 삼계탕이 있는데. 이런 거. 면은 족발을 섞어온는데, 그리고 우족탕을 넣어서 김밥이랑 먹으면 우족탕이 좋을 거 같아요. 아, 근데 원래 이거 알죠? 군대에서 먹었던 게 진짬뽕이랑 봉화춤 섞어서 먹었거든요. 근데 이게 비슷하게 나왔죠. 이게 맛있어. 이게 맛있어. 이게 맛있어. 네. 족발 너무 많은 거 같아. 네, 그죠? 오줏새. 훈대국을 한 번 먹어야 돼. 콜라 먹어줘야 돼. 제가 해야 돼. 그래도 콜라를 좋아해. 네. 조금씩 먹어줘야 돼. 네. 그런 것 같아. 두 하나.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맛있어 보이죠? 그예요? 아, 너무 맛있어 보여요. 하나, 둘. 어떡해. 이게 맛있어 보여요. 난 이게 맛있어 보여요. 페첩 이런 건? 네,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? 이거 원플러스 원이거든요? 이거 원플러스 원이거든요? 하나에서 가져가서? 오. 네. 그럼 소시지는 사지 말아야 돼요. 사지 말아야 돼요. 어, 정립할게요. 정립을 해줘야죠, 이렇게. 100% 정립이 되는 거예요. 기본 1%인데 3달 동안 300값 이상으로 저는 2%로 바뀌어요. 정말 cama嗎. 이거 공개하면 안 되셨네. 흐흐흫 흐흫 distracted by a few AM ah cloc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